안녕하세요. 오늘도 새로운 품종들이 들어와서 제가 영상을 담아봅니다. 바육 판매방 전에 팔았던 것도 몇 가지 있고 새로 가져왔어요. 안판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신품점 매그넘도 새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테나 이테나도 새로 들어왔고 건보딱지 있는 거는 제가 이름을 따로 내보내겠습니다. 생각이 안납니다. 첫번째 이쁜 누밍입니다. 완전히 불 붙었어요. 누밍은 사이즈가 좀 크고 작고 하는데 중간 사이즈가 8cm 정도 되네요. 8cm 7cm 부터 8cm 9cm 됩니다. 랜덤으로 갑니다. 누밍은 12,000원입니다. 엄청 이쁘죠? 그 다음에 일렉트라도 누밍하고 거의 사이즈는 비슷해요. 일렉트라는 12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누밍대는 12cm 됩니다. 누밍대 25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 네드에버니를 판매했는데 이번에 갖고 온 것은 네드에버니가 안전히 더 큰 사이즈에요. 한엽 네드에버니 10cm 정도 됩니다. 한엽 네드에버니 한엽 네드에버니는 12,000원입니다. 전에 것보다 사이즈가 좀 더 커요. 홀 크죠? 홀 크죠? 좀 큰게 아니고 그 다음에 화이트에버니를 전에 왕판 해갖고 새로 가져갔습니다. 화이트에버니는 몇 센치냐면 7, 8cm 됩니다. 8cm, 9cm 7, 8, 9cm 정도 됩니다. 화이트에버니 8,000원 그 다음에 콜로라타 아이스는 저번에 팔고 좀 남은 거 있어요. 몇 개밖에 안되는데 네, 6,000원입니다. 콜로라타 아이스 6,000원 사이즈는 거의 화이트에버니하고 똑같아요. 네, 7, 8cm 정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새로 가지고 온 식품죠? 네, 매그넘입니다. 매그넘 네, 이번에 새로 수입 들어온 매그넘인데요. 완전히 손톱이 날카로웠습니다. 엊그저께 달타포스하고 같이 판매한 것 같아요. 얘는 12cm에서 13cm 정도 됩니다. 매그넘 얘는 가격이 25,000원이에요. 매그넘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? 네 완전히 손톱이 날카롭습니다. 택배 쌀 때 좀 힘들 것 같네요. 잘 쌓아 보겠습니다. 매그넘 25,000원 그 다음에 탑네드 닙토스 탑네드 아시죠? 꽃은 하얀색으로 핍니다. 하분이 제그만 사이즈가 아니고 9cm 8cm 하분이에요. 8cm 하분 네 탑네드 탑네드 닙토스 모듬은 2만원씩입니다. 이렇게 커요. 하나씩 이거는 어떤거 찜이 안되고요.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. 그 다음에 얘네들은 참 멋진 애들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. 많이 안 가져오고 6개씩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미리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얘는 네드 트럼프라고 부릅니다. 엄청 실제로 보면 정말 이뻐요. 네드 트럼프는 거의 18cm 정도 됩니다. 네드 트럼프는 어 15,000원입니다. 네드 트럼프 15,000원 멋지죠. 그 다음에 오 건보딱지 이거는 이름이 이테나에요. 이테나 이테나 네 이테나도 거의 18cm 그 정도 됩니다. 이테나도 똑같아요. 가격은 15,000원 6개 밖에 없어요. 먼저 주문하신 분부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도 다육이 판매방 네 올려봤습니다. 문자로 주문 주시고요. 개수하고 네 주소랑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5만원 이하는 택비 4,000원 있어요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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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